음.. 청도 소싸움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치 이제 동물들 갖다가 이제 그만 괴롭해야지 에.. 이런건 이제 좀 구시대적인 유물이죠 사라져야죠 어.. 2도 마찬가지고 족가니 미안해 에.. 갤럭시 S23 울트라가 카메라 성능이 극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어서 갤럭시 쪽으로 좀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구요 에.. 대단하더라구요 그.. 줌 땡겨갖고 대단하더라구요 진짜 에.. 거의 대포 카메라 수준이던데 북한 사진을 찍는다 그러네 어.. 2.3키로는 맨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점차 점차 확대를 하다보면은 이렇게 북한의 집들이 보이죠 에.. 해당 지역에 사람이나 교통수단이 보인다 하.. 인생 사회차 중학생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의류 쇼핑몰도 하고 있고 시험기간 학원 끝나고 매주 밤마다 동대문 가서 새벽 시장 돌아다니면서 야 거기다 또 알바도 하고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시험도 잘하고 완벽에 가깝네 대박이다 나중에 크게 되겠는데 우리도 카페에서 저런 거 하나 만들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예전에 제가 타인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관찰형으로 이렇게 관음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해가지고 컨텐츠를 썼는데 나중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었고 편돌이 편돌이 피돌이 밖에 안 나와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저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어 됐다 녹아다 더 많이 올라왔었지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볼게요 괜찮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한번 해보죠 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와 대박 어이구 아여러号 여자친구 데리러 갔을때 차종별 반응 오빠 호영이 내 친구들 있다고 너네가 창피하나 벤츠랑 왔어 내 친구들 저기서 기다리는데 좀 태워다주면 안돼? 친구들 타라 해라 타이사 공주님 빨리 타라고 야 너네 포르쉐 본적 있어? 와서 구경해봐 와 이게 포르쉐야 진짜 대박이다 만지진 말고 이 개같은 놈 아가씨 서프라이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씨 아 진짜 저래? 에바인데 좋은차 타야겠네 네 바이크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바이크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짜장면 안시켰는데요 그래? 어 존자리면 가능 음 음 다음꺼보죠 다음꺼보죠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이돌 소식은 이제 좀 지겹다 이제 진짜 아우 지겨워 류진수도 지겹고 르테라핀도 지겹고 다 지겹네 카페 내에서는 화도 많이 달아서 이제 그만 보고 싶네 아나운서는 벗으면 안 되나요에 대한 김나정 인스타 글 김나정 님이 저 근데 이거 화면 왜 이러냐 어 됐다 그분 아닌가요? 저 아나운서 분인데 약간 좀 섹시 컨셉의 아나운서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마찰이 좀 있었나보네 사전 인터뷰 할 때부터도 뭔가 악플 보다 더 악플 같은 작가님의 질문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어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을 알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고 또 섭외 요청이 왔을 때 본인이 또 이렇게 하신 걸 텐데 어 근데 좀 너무 노골적이었나보네 뭐 질문 같은게 본인의 의견이 좀 반응이 덜 된 것 같다 방송도 제멋대로 나왔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쓸래 나를 욕 먹어도 좋은 밥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나운서는 벗으면 안되나요는 제 고민도 제 생각도 아닙니다 아나운서는 벗으면 안되나요 뭐 이런 자극적인 어떤 타이틀을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셨나 어휴 너무 야한데 궁둥작이 다 나오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짤라라 랄프야 100% 노당 먹는다 씻고 먹을 것 같아 여초에서 난리난 개간지 댄스 수우파의 그 모니카님이네요 춤이 되게 멋있다 야 이거 쇼치로 볼 수 있냐? 이거 좀 찾아줘봐 어 개간지 나는데? 멋있는데? 어 여기에다가 근데 모니카 진짜 나이키 같은 거 광고 나오면 대박 날 것 같다 다른 분들은 헉헉하면서 진짜 뛰는 것 같은데 모니카 쌤 화면 넘어있는 나를 사냥하러 오는 것 같다 저 링크 드렸어요 어 모니카 쌤 참 경이롭다 소름 돋았다 이 안무 보고 영상들 다 찾아보는 중임 진짜 미쳤다 달리기 폼 뭐야 링크 드렸어요 어 알았어요 뭐 호들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멋있는데? 이거구나 메뉴 있는 거? 어? 오우 나이키에서 모니카를 왜 쓴 댓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댓글들 뭐 질투에 미쳐버린 찌질이 인증하냐? 나이키에서는 일반 학생들도 모델로 하고 개그맨도 모델하고 LGBTQ도 모델하고 있는데 모니카가 안 될 게 뭐 있냐? 모니카를 왜 쓴 음 광고나 스티기만 하면 됨 다른 분들은 헉헉하면서 뛰는데 진짜 모니카 쌤은 화면 넘어있는 나를 사냥하러 오는 듯한 느낌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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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약간 멋부린 추리닝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운전하기에도 좋고 아울렛을 구경할 때도 그렇게 패 끼치지 않을 정도 약간 차려입은 정도죠 제일 황당한 것은 아저씨들이 나 옷 잘 입었다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서 데일리룩을 박았어? OOTD를 넣었어?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 왜 잘난 척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환해가지고 조롱거리를 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대표적인 신도시 아재룩의 아이템인 뉘에라, 지샥, 에어포스, 맥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아빠들이 중고등학교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 사고 싶었지만 못 샀던 것들입니다 제발 그들을 조롱하지 말아주세요 씁쓸합니다 되게 핫했었죠 신도시 산책하는 데나 아울렛에서 많이 보이는 아저씨들의 패션이라고 아쉬운 게 뭐냐면 가족들 데리고 운전해서 아울렛 가기에 최고의 복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멋부린 추리닝의 느낌이기 때문에 운전하기에도 좋고 아울렛 구경할 때도 다른 가족들한테 그렇게 패 끼치지 않을 정도의 약간 차려입은 정도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아저씨들이 나 옷 잘 입었다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음 그래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 그래 남이사 뭘 쳐있던 과연 뭔 관심이야 이 무릎내 나는 새끼들이 2030 이 무릎내 이 무신산 무릎내 나는 씹것들이 문제야 얼마나 잘 입은다고 요음병들하고 지들도 어떻게 보면 진짜 클론들이면서 그죠? 예 아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쌍하잖아요 맥스 이런 거 진짜 돈 없을 때 못 입던 거를 그나마 이제 사회생활하고 돈 벌 때 입는다고 하는 건데 그거 갖다 조롱한다니까 불쌍하잖아요 아저씨들이 음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뺨 때리기 대회 어 이게 어 전에 보여드렸었죠 상남자TV 업로드 많이 됐네 어 피나는데 여드름 터졌다 우아 하하 맞으니까 얼룰 하고 끼응했어요 쓰러질 거 같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는 뭔가 좀 아쉬워서 야 하아... 안면 근육에도 안좋고 저거는 이제 대놓고 맷집을 기르는 부분도 아냐 뺨 많이 맞는다고 맷집이 길러지지 않아요 주먹으로 얼굴 많이 으더 터진다고 맷집 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턱이나 이런 곳은 다 하나의 어떤 급소 같은 거라서 턱맞으면 이제 뇌 흔들려가지고 그게 이제 자주 쌓이면은 이제 그러게 되는 거죠 안좋아지는거지 나중에 무하마드 알리처럼 안좋을 것 같애 다음 notification 등에다가 무슨 갈고리 걸어 가지고 무슨 아오 이상형이 50대인 여자? 오 23년차 모태솔로 23살이라는 거야? 근데 50대 남자를 원한다고? 수염, 큰 키, 수트팔 잘 맞는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나이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40대, 50대가 좋다 40대도 좀 어리고 50대 정도? 아저씨가 좋아요 아저씨가 좋다 여성분들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여자는 무조건 연상찾고 거기도 아빠같은 남자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계시고 발라당 까졌다고 표현하기엔 뭐하지만 나도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동창인 여자애가 28살, 30살 이런 완전 어른 형들이랑 학교 등하교길 이렇게 차로 태워다 주고 이런 거 봤는데 개 졸라 이뻤거든요 진짜 엄청 피부도 하얗고 단발머리 했는데 개 이뻤거든 단발 규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난 그때 그 애를 봤을 때 내 시선은 그랬었어 뭔가 쟤는 뭔가 한 차원 위에 있는 애구나 동나이 또래에 비해서 철이 일찍 든다 그래야 되나? 좀 더 동나이 때에 비해서 지능이 높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었어 노는 물이 다른 것 같은 느낌? 왜 50대 아저씨가 좋은가? 섹시해서 좋다 이상형은 다 유부남들이었다 연예인을 예로 들자면 차승원님 같은 분을 엄청 좋아한다 키아노리브스 아 약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동경했구만 약간 중년미 느껴지는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약간 그런 중년미 뿜뿜 나오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조지 클로니 같은 아니 멋있죠 아니 근데 좋아할 자유는 있잖아 왜 채팅창에서 에잉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뭔가 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무릎뜯고 보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좋아한다는데 자기만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수염난 아저씨만을 찾아다니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차승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너무 한차원 위에 있는 것 같긴 해 연예인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잖아 그쵸? 그 차승원님 하면 뭐야? 우리나라 그 수염계 원탑이야 소자 수염 그리고 모량 자체가 말이 안 돼 좀 탈동양인급의 어떤 타고난 모량을 가지고 있는 게 차승원님인데 그런 모량을 일단 찾으려면 거진 이제 고창성님이나 이런 분들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수염 나은 사람 사실 찾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염이 직모로 나기 때문에 그 수염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수염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반곱슬로 나거든요 서양인들은 그래서 좀 멋있어요 바이킹 마냥 예 좀 간지나는 어떻게 뭐 샘레이더? 어 그분처럼 멋있게 그렇게 나기가 힘들어 수염 자체가 음 또래 남자들을 보면 도저히 설레지 않는다 서장훈님도 노리네 가라 개똥같은 행동이다 난 뭔가 저렇게 4차원이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신기해 예전에 막 혐오했지 나도 근데 굳이 뭐 혐오할 필요가 있나 PD수첩에 인구절벽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굳이 이유를 따져봐야 됩니까? 넘어갈게요 지겨워요 뭔가 제가 너무 자주 접근해서 약간 환멸나는 그런 것들은 좀 넘기겠습니다 또 저 얘기가 나온다 또 저 얘기가 나온다 하니까 누구셔? 철인 3종경기 선수 철인 3종경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피지컬 백 때문에 그런지 요즘 굉장히 또 운동하는 여성분들 자기관리 빡세게 하는 여성분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제로도 좀 매력이고 그러더라고요 레슬링 하시는 분 되게 핫하던데? 피지컬 갤러리에서 피지컬 백 갤러리에서 매력있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난리난 조회수 천만 찍은 사이비 퇴치 영상 야 이거는 진짜 일본에서도 있구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는 잘 안 해요 그죠? 왜냐면 바로 경비실에다가 호출 넣어가지고 아파트 인터폰으로 바로 얘기하면 되니까 요청하면 되니까 예 바로 쫓아내거든요 주택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말씀 좀 전할게요 종교에 들어가면요 여자 초등학생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 초등학생이요? 그건 좀 무리이지 않을까요? 성인이 아니잖아 그럼 그래요? 됐어요 꺼져 광기네 광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정준형 뭔데? 약타가지고 정준형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보니까 오 장미라님 사람 엄청 많이 빼셨네 교수님의 삶을 사신다 얼마 전에 쇼츠도 봤었던 것 같은데 장미라 교수님 3대 몇 킬로 되십니까? 비밀인데 한 번 더 쌤을 해보시겠어요? 백스쿼트는 275 아 잠깐만 여기다가 얹혀놓은 걸 275야? 응 응 데드리프트는 245 와 520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벤치프레스는 잘 안 했어요 벤치프레스는 제가 120kg 105kg 선수 때 625 2020 600 로즈란 625 와 나는 봉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여자체육인 중에 진짜 고2에요 로즈란 멋있어 응 엘베를 잘 몰랐던 중국인 생수 박스를 막아놓고 있네요 안 닫히게 아이고 이거 닫으면 안 되는데 올라가 버리거나 어? 열기 버튼 누르면 되잖아 밖에서 누르던가 뭐야? 어이구 뭐야 엘베 사용법을 모르는 거야? 아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러네 아 그래요 무패복서 메이웨더 VS 전 UFC 챔피언 조제알도 나이 먹고 은퇴한 패더급 챔피언 출신 조제알도 이벤트 복싱 매치 추진 중이라고 하네 야 복싱 룰로 그럼 메이웨더가 이기겠지 뻔하지 않아? 아 잘 친다 근데 확실히 로우킥이 존나 센 걸로 유명한데 메이웨더는 은퇴한 무패 챔피언 복서로 복싱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흥행 기록을 보유한 선수래 파키하워랑 함께 복싱 고트 커리어로 인정받는 복서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얄미울 정도로 경기를 코트 형 나가면 도라에몽 주먹으로 저런 늑다리들 3초 컷 할 수 있지? 아니요 개패듯이 쳐맞을 자신 있는데요 3초 컷 당할 자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메이웨더가 존나 얄미울 정도로 경기를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 뭐지 숄더룩인가 숄더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피하고 잘 안 맞는데 어 펀치 허용을 잘 안해주고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점수 빼가는 그런 스타일이래 시원시원하게 막 어 타이슨 같은 그런 경기 스타일이 아니라 예 계속 숄더를 이용해가지고 야금야금 점수 빼먹는 펜싱 경기처럼 예 그렇게 경기를 해가지고 무패를 이뤄냈대요 예 재밋대가리 디지게 없더라고요 전 이제 복싱을 봤는데 시원시원함이 없어가지고 재밋대가리가 없어요 갤럭시 23 플러스 요거 진짜 바이럴 심하네 좀 굉장히 직관적인 자리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멀리 보이죠 유관상으로 봤을 때 그냥 1배 아 1배 1.0배 1.0배에요 1.0배 여기서 이제 쭉 땡겨요 지금 피사체가 여기 있습니다 피사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아주 조그맣죠 여기 땡기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더 땡깁니다 전화번호가 보일 정도로 이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있던 이 조그만한 게 이렇게까지 대단하죠 바로 14% 사줄게 이게 뭐야 이해를 못하겠네 아 현실판 현실판 그 외유내강이라 그러나 그 실제로는 우리가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멘탈 세보이고 빡세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유리멘탈이라는 거죠 근데 순딩순딩해보이고 되게 여리여리해보이는 사람이 막상 이제 겪어보니 기가 존나 쌩 스타일이 많았다 살다보면은 송중기 기 겁나 쌩 최민수님 유리멘탈 아이유 기 겁나 쌩 이유리 유리멘탈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앗! 안 돼요 거절을 하는 용기 예 누구에게는 그게 용기인데 거절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 지금은 이제 제가 거절을 할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가람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전 좀 이제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거절 잘 못하고 되게 책임감 없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찍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선을 긋죠 여러분들이랑 저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참 거절하고 그리고 할 말 정확하게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가 센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 어? 좀 충격적인데? 하지만 거기다가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어 왜냐? 그럴 수 있거든 자기는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장이니까 예 무례하지 않게 딱 정확하게 제대로 거절을 하고 말 길게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하고 안 돼요 딱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부러워요 이런 분들 유리 멘탈 내일까지 해줄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 봐봐 아예 구구절절하게 길게 얘기하잖아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잖아 물론 뭐 어떤 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야 햄버거인데 아 길거리 햄버거? 길거리 햄버거가 뭐 한국에서 유명한가? 뭔 바이럴이야 공감 1도 안가 끄죠 길거리 햄버거 파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진짜 오우 굿 굿 잘 봤다 깔끔하다 끝 좋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양질의 자료는 없었다 좀 아쉬운데 매일같이 이슈가 있고 논란이 있고 하겠어요 그죠 채팅창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송탄이 왜 나요? 송탄이 뭐예요? 아 배가 그닥 지금 안 고픈데 랄프야 습 하나 해온나 습 습후유 어 습 있어 습 습 좀 해온나 습 남비에 대한 끓이기만 됩니까? 응 노란색 습 습 좀 해온나 오늘 뭐 immédi 입자로 demain ... 시간 시계 송탄이 좀 재밌는 쇼츠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카페에다 올렸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올렸거든요 제목 아 근데 또 뭔가 여혐 자료처럼 보일라나 그냥 이 사람의 화법이 굉장히 솔직해갖고 납득이 되는 듯한 내용 무례하긴 한데 좀 재밌게 봐서 제목은 한남들의 백인 터세에 대한 가댕남의 일침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 같다가 한국어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인종차별주의자 같은데? 씹것이네 이거 싸대기 마렵네 어쨌건 뭐 이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백인이야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가지고 한국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둘이 커플인데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 근데 다른 남자 다른 한국 남자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더래는 거야 워차차! 하면서 그래서 뭔 얘긴고 하고 물어봤더니 여자애가 울면서 쟤가 나보고 창렬해 백인이랑 놀아난다고 예 외부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대부분 성공적인 나라가 다 갖고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무리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들을 하찮게 볼까? 내가 한국에 간다면 물론 여자 따먹으러 갔다면 실제로 그러려고 간 거긴 했거든 너무 솔직해 거기 남자들이 야 백인들은 너랑 자려고 만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걔네가 맞아 아이고 들켰네 내가 뭔 할 말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그녀를 사랑해 난 씨바 한국인 여자의 이름도 몰라 발음할 줄도 모른다고 아하 근데 이것도 아주 일부겠지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제 서양 남자들이 약간 동양인 여자를 사귀고 싶어하고 좀 만나고 싶어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백인에 대한 어떤 동양인들 특이 있어 백인에 대한 어떤 그 그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 그거를 잘 캐치하고 파악한 백인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지 백인 자체를 약간 좀 우월하게 보는 그런 동양인들의 시선이 좀 있죠 뭔가 생김새나 이런 것부터 좀 솔직히 좀 화려하잖아 생긴 것도 이목구비 되게 또렷하고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말 어설프게 하면 귀엽거든 외국에서는 영어를 그지같이 하면 비웃거든 그 차이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귀엽게 보잖아 일본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일본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인지 약간 좀 근데 이제 사실 동양인 남자가 이게 너무 패배주의적으로 내가 좀 약간 말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최악의 최악의 조건인 것 같아 미국이라는 큰 이제 그 인종이 있는 곳에서 동양인 남자는 아마 거의 최하층일 것 같아 최상위 계층이라고 한다면은 뭐 잘생긴 백인 남자 피지컬 좋은 백인 남자는 모두가 좋아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피라미드가 있다면은 동양인 남자는 사실 이제 BTS나 이런 좀 약간 남성성이 강조된 그런 외모보다는 약간 꽃미남스럽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게이스럽지만 이제 그 뭐랄까 어 그런 이쁜 남자를 좋아하는 또 수요층들이 서양에도 많이 생긴 거죠 원래 서양인들이 봤을 때 알파메일의 가치는 이제 사각진 턱에다가 깊은 눈에 깊고 안화상형이 발달하고 긴 눈에다가 이런 포식자의 눈을 한 그런 남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포식자의 눈 이런 느낌 이런 걸 좋아하죠 포식자의 눈 이런 상들이 좀 예전부터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동양인 남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확실히 BTS가 아이고 우리 김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야윤 죽네요 어어 원래 딱 그래 야 나는 옥수수 수프를 바랬는데 이게 양송이 수프 아니니? 아 종류가 있었어요 어 여기 덩어리진 건 뭐야 음 감자네 음 어우 크리미하다 이거 무슨 수프야? 그럼 머시기 크리미 수프야 아 크리미 수프? 야 이거 먹기 그냥 어 크리미 포테이토 치즈 수프야?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아 좋다 오늘은 좀 습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먹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먹방입니까? 먹방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초라하긴 한데 아무튼 하던 얘기를 좀 마주하자면 그런 거 같아 코트야 벽지풀처럼 생겼냐 그 동양인 남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BTS가 싹 다 만들어줬다 예 그죠? 그리고 이제 한중일 중에서 한국 남자들이 확실히 진짜 그 대세긴 한가봐 일본에서도 한국 남자 좀 꾸미고 이런 남자 있으면 일단 좀 키도 크고 또 일본 남자들은 대부분 샤이하대요 예 그리고 되게 좀 소심한 남자들도 많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한국 남자들이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약간 그런 거래 어 사교적이고 말도 잘하고 또 뭔가 리더십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끌려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여자친구 만들러 정말 일본으로 이제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다가 이제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던 거 같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좀 동양인 여자랑 한국 여자랑 이제 서양 남자랑 이렇게 같이 키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막 나는데 이렇게 같이 둘이 걸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괜히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좀 하남자들이 좀 많았어 그런 걸 이제 꼬집는 듯한 그런 자료네 저게 그쵸? 음 백인 터세 근데 자기들이 좋아서 만나겠다는데 어쩔 거야 어 그 어제부터 와가지고 막 현피 뜨고 싶다고 했던 개잡소리 짓거리던 도연이는 바보는 오늘 와가지고 또 하는데 그 컨셉질이 재미없고 불쾌하다고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또 저러고 있네 마지막 경고다잉 코트야 근데 동서양 혼혈들 보면 못생긴 애들은 없었던 거 같아 그래 근데 다 멋있고 쿨하고 간진하고 예쁘고 우월한 건 다 백인들이 싹 다 가져갔어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음 방법이 없어 어 되게 치즈 냄새나네 이거 스프가 좀 특이하구만 백인들이 모험적이고 진치적이라고? 그거는 아니지 사바사지 물론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정서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약간 고려인 한인타운에 사는 뚱남달맛의 코트님 아니죠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 들죠 약간 신사적인 느낌 약간 동양의 헬리카빌이랄까요 안경도 딱 슈퍼맨 안경 꼈네요 턱에 묻었어요 턱이나 닦으세요 아휴 또 그러신다 이거 놔두세요 아휴 또 그러신다 코트야 턱에 정이 묻었어요 아휴 시발 더러운 새끼 좀 꺼져 그런 개잡 소리 하면서 음침한 전자녀 날릴 거면 정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병신 같은 새끼가 죽어 그냥 아휴 시발 불쾌 아직도 저런 새끼들이 있어 아휴 시발 시대를 역행하는 새끼들 연어야 뭐야 시발 좀 흐름대로 가야지 뭐냐 저게 재밋대가리도 없고 개새끼 왜 나한테 욕먹는 게 극찬이야 욕을 워낙 시원하게 해서 그래서 내 욕을 좋아하시는구나 뭔가 들으면 웃기죠 그 대상이 내가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 코트야 턱은 카지노 차무식 입장이면 몇 편쯤에 죽었을 것 같어? 카지노의 차무식이었으면 몇 편쯤에 죽었냐고? 왜 죽어? 개똥아 미안한데 재미 디지겹다 내가 참 좋아하는 코청자인데 개잡 소리 같다 그거는 야 뭐 좀 저기 주전부리 좀 있냐? 박스 가봐 박스 좀 가봤나? 무거워요 이 친구분이 참 정성스럽게 이거 저거 이게 킨더야? 그 안에 화이트초콜릿 같은 거지? 안 먹어봤어요. 저 킨더 축구에서 되게 무겁다 나는 스니커즈 아몬드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그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허쉬 아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트윅스 박카스 젤리 아몬드 하리보 못참지 하리보 까지만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됐어요 이거까지만 가져가겠습니다 직장의 할계형 100개 고마워 개동스 코태야 여자친구랑 휴가가라고 랄프 휴가비 좀 줘라 니가 좀 나 좀 줘라 나도 휴가 좀 가자 나 오토바이 기름까박에 만원이라도 좀 싸라 좀 저렇게 속없는 채팅을 할까 참 밉다 진짜 사회생활도 안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그냥 방송 보겠다고 방송 안 켜냐고 징징거리기나 하고 돈을 좀 나가서 벌어와 니가 좋아하는 방송에 투자좀 해 제발 제발 소비좀 해 형님 혀색깔이랑 스프색깔이랑 무라엘치신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카스젤리 저런 놈들 특 이용진한테 터키 왜 기부 안하냐고 지랄함 음 코토바이요 코토바이요 기름이 30m에요 음 경차 수준에 가깝다 음 고급이 안좋아 고급이 안좋아 고급이 안좋아 고급이 안좋아도 된대 돈 아끼라 돈 아끼라 그런게 아니라 지방에 이렇게 투어갈때가 많은데 고급이 주유소가 없으면 일반유 어쩔수 없이 넣어야 되는데 고급이 안좋아 고급이 안좋아 고급이 안좋아 고급이 안좋아 이은대윤 오랜만이야 결별소식에 후다가 달려왔다 음 슬찌 어서와 근데 결별소식에 달려왔다 아 좀 뭔가 어 고마워 고마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2주 정도 흠 으 음 자 절별하게 그만하고 스니커즈 이거 알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몬드가 하나씩은 박혀 있겠지 스니커즈 긴 거 같다 이렇게 토막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몬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콩은 자유시간이고요 스니커즈는 아몬드입니다 땅콩보다 아몬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코트야 음 얄팍하네 코트야 몸에겐 리액션이 하트 두번 칙칙이 타야 야 2000개 쏜 하늘이한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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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코트야 스니커즈가 이게 땅콩이 왕건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가루내가지고 촘촘촘촘촘촘 이렇게 해놨네 내가 좋아하는 초코바가 있는데 그거 진짜 알갱이 야무지게 박혀있는 거 있는데 자유시간은 일단 아니야 양대 산맥이잖아 스니커즈 자유시간 아직 나락 안갔냐고? 그러게 아직 나락 안갔네 나락 간줄 알았다고? 갔었지 갔는데 저런 조명한 포장주장무리가 마약이야 어 갔었는데 개같이 부활했다 응 트윅스 한번 먹어 트윅스 코트야 토핑이라고 초록색 포장있는 거 먹어봐 이거 진짜 별로다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코코아 분말에 밑에 과자 들어가 있는데 난 이런 식감을 좋아하지 않아 개같이 달다 설탕 함유랑 존대네 설탕에 씹히네 트윅스 별로야 패스 코트야 먹음 하이거에요? 봐야죠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바래야죠 미리 적어놓죠 오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어제처럼 열심히 할게요 코트야 네가 섭외 좀 해줘 이 시간에 누가 오냐 화이트데이 약발방 코트야 난 허시 초콜릿 하얀색이 맛있던데 자 메뉴판 공개하겠습니다 메뉴판 공개하겠습니다 아 코트야 어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로 똑같아요 하나도 안 똑같구만 자 일단 메밀판 공개해놓고 이따가 노가리 좀 까다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두 개 들린다구요? 세팅 따로 해놓은 거 없는데 아니요 한 번 들려요 맞아요 한 번 들려요 아 걔가 좀 뭔가 약간 재밌는 메커니즘이 있었어 나름대로 웃음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었어 방식이 타이밍이 너무 웃겼어 어제 방구 빌런 헬로키티는 내가 올려놓으니까 구독자분들이 욕 야무시게 박더라 나는 사실 양비론자들이 많아갖고 내 구독자분들 중에서 뒷쯤 지고 찌찌찌하면서 너도 나쁜 새끼고 너도 나쁜 년이야 둘 다 개병진들이야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양비론자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는 둘 다 욕하고 잘잘못의 순서가 있는 건데 근데 자주 보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 헬로키티라는 그 애에 대해서 그 빌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 파악을 한 것 같아 더 욕 많이 쳐먹었지 걔가 타비 언급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뭔가 나한테 한번 크게 되었나봐 아니면 방송 보면서 되게 과몰입해가지고 부들부들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알바야 지가 병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시비 거는 시비충들 채팅창 일도 재미없고 불쾌하지도 않고 아무런 타격감도 없고 그냥 눈살 찌뿌려지니까 칠 채팅 없으면 알량한 대가리로 쥐어짜갖고 채팅 칠려고 하지 말고 죽닥치고 계세요 코트야 네 님한테 한 말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주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짜고 시고 달고 이러네 되게 자극적이네 난 이런 거 못먹겠다 못먹겠어 못먹겠어 뭘 다 먹어 나 스니커즈 하나 먹었고 트윅스 반쪼가리 먹었고 하리보 3분의 1 먹었고 박카스도 이거 한 8개 먹었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안 먹어 너무 달다 이거 당뇨의 직빵일 것 같은데 코트야 남은 거랄은 힘줘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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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 조금씩 먹어서 소비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준건데 자 쌈배 한 대 피할게요 똥 담배 하나 피해야겠다 아 맞다 나 약 먹어야 되지 갈 수 없지 할 수 없나 LC 내가 lied 그나 내 끌 그걸 걸려 Visa Corn igen 정 information